나마스테 자리에 앉아서 호흡부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코로 깊게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쉽니다 어깨 한번 쓱 끌어내렸다가 이제 소고양이 자세로 이어가실 거고요 마시는 숨에 쇄골 넓게 내쉬는 숨에 등 동그랗게 마시면서 앞쪽으로 밀어낼 때는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그대로 뒤쪽으로 깍지 껴서 척추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시고 천천히 풀어주실 거예요 한 번 더 손바닥을 앞쪽으로 밀어내고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이제 사이드밴드 이때 반대쪽 엉덩이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고요 양손은 바닥쪽으로 나란하게 맞춰주실 거고 호흡하셨다가 마시면서 정면 바라보시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제자위로 올라와줍니다 반대쪽도 이때 우리 어깨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고요 가능하시면 양손을 나란하게 맞춰 보실게요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허리라인 뒤쪽이 조금 더 당겨진 느낌 드실 거예요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와줍니다 양손 깍지 끼셔서 우리 손바닥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손목 좀 풀게요 물이 되지 않은 정도까지만 양 손바닥과 팔꿈치까지 붙여주실 거고 위쪽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가슴 안쪽 근육이 쓰여지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이제 독수리 팔자세를 해보실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두 번 손목까지 두 번 꼬으실 거고 힘드신 분들은 아까 전화하셨던 팔꿈치와 손바닥이 붙는 그 자세에서 유지해 줍니다 어깨 나란하게 천천히 양손 풀으셨다가 이제 앞쪽에서 두 다리 뻗어서 툭툭툭툭툭툭 털어 주실 거고요 한쪽 다리 다리를 옆쪽으로 접어주실 거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살짝 열어주셔도 좋습니다 엉덩이 뜨지 않게 내쉬는 숨에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아마 자세가 상체를 앞쪽으로 숙일 때 조금 불편함 있으실 텐데 너무 무리되지 않게 가능하신 만큼만 내려가 주실 거고요 그 바깥쪽으로 접은 다리 발목을 잡고 반대쪽으로 사선으로 몸을 열어줄 거예요 골반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여 주실 거예요 바닥을 짚고 허리 편하고 조금 더 집중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발목을 잡고 사이드로 내려와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두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뒤에 있는 다리 가져오셔서 반대쪽 다리 바깥쪽으로 발을 뒤져 주실 거고 우리 척추 비틀기 가실 거예요 이때 두 어깨가 너무 비틀어지지 않게 바르게 맞춰 주실 거고 마찬가지로 엉덩이 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 다리 바깥쪽으로 접어 주시고 두 엉덩이가 바닥에 동일하게 무게중심이 실려져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우리 뻗은 다리 쪽에 발목은 당겨서 마시면서 척추 위쪽으로 내쉬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허리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정말 조금 내려가셔도 괜찮으시니까 가슴을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다리 열어 주실 거고 우리 고관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 주실게요 뻗어있는 다리 쪽 발목도 몸통 쪽으로 당길 거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셔서 호흡합니다 사이드 밴드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 거고 접은 다리 쪽을 무릎을 세워서 척추 비틀기 우리 척추 비틀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 비틀기 동작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돌아와 줍니다 두 발바닥 이제 나비 자세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한쪽 무릎을 밀어내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도 풀어주실 거고 고관절을 열어내면서 우리 고관절 주변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줍니다 지금은 나비 자세보다 조금 더 넓게 뒤꿈치를 멀게 두고 상체를 숙여줬습니다 이제 뒤꿈치를 완전히 몸 가까이 가져와 주실 거고 이제 배꼽을 내 발을 조금 더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은 허리를 더 안 펴셔도 괜찮으시니깐 상체 힘을 조금 더 풀어내셔서 우리 무릎을 조금 더 아래축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리 앞쪽에서 툭툭툭툭툭툭툭 털면서 열어주셨다가 모아주시고 열었다가 모아줍니다 다리 한번 툭 풀었습니다 이제 네 발 기기 기어가는 테이블 포즈로 자세로 갈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두실 거고 오늘은 손 안쪽을 바깥쪽으로 손목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우리 손목 너무 무리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가락 앞쪽으로 원래대로 자세로 이어가 보실게요 그대로 등을 동그랗게 볼록하게 해줄 때는 우리 배꼽을 더 등 뒤로 당겨내듯이 천천히 양손 풀어내주실 거고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뻗으셔서 우리 사이드 플랭크 하는 것처럼 한쪽 팔을 위쪽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무게중심을 실을 수 있으시다면 다리를 뻗으셔서 뒤쪽에서 발등을 잡고 가슴과 우리 골반을 열어줍니다 다 제자리로 오셔서 홀딩 한번 해주실 거고 제자리에서 이번에 반대쪽으로 다리 뻗어서 옆쪽으로 이때도 가능하시면 우리 어깨 아래 손목 너무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발등을 잡고 뒤꿈치와 엉덩이가 멀어지게 더 밀어내주세요 여기서 어깨 좀 불편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실게요 양손 팔다리 풀으셔서 바닥 다시 테이블 포즈 다운도구로 이어가셔서 우리 다리 뒷면을 조금 더 풀어주실 거예요 뒤꿈치를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종아리 근육도 이완시켜봅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다시 무릎 아래쪽으로 엎드려서 하나하나씩 팔을 뻗어주실 거고요 가슴이 바닥쪽으로 만약에 여기서 힘드신 분들은 블럭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쿠션 또는 손목을 양손을 주먹을 쥐어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주셔도 괜찮아요 한 손 한 손 짚어서 올라와 주실 거고 그대로 배를 대고 바닥에 누워주실 거예요 양손 깍지 끼셔서 가슴 한번 쭉 열어주셨다가 엉덩이 힘 올라오면서 다시 서로 손바닥을 마주하게 가슴을 열면서 올라와 줍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위쪽으로 하면서 약간의 등을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 허리 힘 많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실게요 이제 양쪽 다리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만 두 다리를 위쪽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내 두 발끝이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번엔 상체를 올려주실 거예요 이때 골반이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고 우리 등쪽 힘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주실 거고 올라와 줍니다 이번에는 같이 올라와 볼게요 가능하면은 우리 팔다리 높이 같게 이제 팔도 같이 열어주면서 다리는 홀딩해 주실 거고 팔만 움직여 주실 거예요 앞쪽으로 왔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두 무릎을 접어서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다리를 움직여 주실 거고 허리를 조금 긴장감을 풀어낼게요 뒤돌아서 천장 보고 누워줍니다 양쪽 발바닥 바닥으로 내렸다가 양쪽 다리 뻗어 주실 거고 정렬 한번 맞춰 주셨다가 한 다리를 위쪽으로 꼬아 주실 거고 우리 두 무릎을 반대쪽에 바닥 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조금 더 깊은 비틀기 자세가 되실 거고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 시선도 가능하시면 반대쪽으로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내 어깨가 떨어진다면 내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까지만 내려가시도록 할게요 마시고 올라와 주시고 양쪽 다리 풀어주셔서 다리 뻗어줍니다 두 다리 정렬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 거고 다리 완전히 붙이셔서 물고기 자세 들어가실 거예요 양손 주먹 드실 거고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우리 가슴을 위쪽으로 끌어올린다는 식으로 정수리를 바닥 쪽으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공중에 떠서 호흡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다리를 들 때 허리에 물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복부의 힘과 그리고 허리 기립근의 힘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하셔야 되세요 물이 되지 않게 그대로 천천히 풀러내셔서 두 무릎을 다시 한번 왔다갔다 좌우로 움직이고 호흡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서 왔다갔다 움직여 줍니다 양쪽 다리를 한번 펴셨다가 이제 오른 무릎을 고관절을 접어내면서 안으로 그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때 반대쪽 골반 따라오지 않도록 복부 힘을 잡아 놓은 상태 양쪽 다리 다 번갈아 해주실 거고 이제 두 다리 편하게 툭툭툭툭툭 내려놓아 주시고 양손 엉덩이 옆쪽에서 다시 팔다리 위쪽으로 툭툭툭툭툭툭 모관 운동 털어서 움직여 주실 거고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툭툭툭툭툭툭툭툭